토론토가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거품에 위험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을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글로벌 도시의 부동산 가격 거품 위험을 추적하기 위해 마련된 UBS 글로벌 부동산 버블 지수에 따르면 토론토는 25개 도시 중 2020년 지수에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년의 경우 토론토는 미넨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홍콩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넨은 올해에도 여전히 1위를 기록하였으며 프랑크프루트가 2위를 차지해 토론토가 한 계단 떨어진 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콩이 4위를 차지했으며 파리, 암스테르담, 취리힐, 벤쿠버, 런던, 도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토론토 주택시장에 높은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쿠버의 주택시장은 작년과 대조적으로 현재 스펙트럼에 과대평가된 범위에 있다며 런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2020년 상반기에 회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집값이 과거에 물가 지표를 참조할 수밖에 없어 일정한 지원을 수반하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택 구입 희망자의 대다수가 기업의 신용공여 제도나 단시간 노동 제도에 의해 2020년 전반에 직접 소득 손실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부가 락다운 기간 다수의 도시에서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해 왔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주택 보조금이 늘고 세금이 인하되었으며 압류 절차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는 비록 기지수에서 한 단계 떨어졌지만 여전히 버블 위험도는 1.5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96에 달하고 있습니다. UBS CIO GWM의 스위스 부동산 담당 책임자인 마티아스 훌찌이는 부동산 거품 위험에 처한 현재의 도시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비교적 잘 넘긴 것 같다. 미넨, 토론토, 홍콩의 지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시장 조정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본 이득의 가능성은 고갈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임대료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수에 대한 투자 전망은 좋지 않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